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접 의문문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요. 이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문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조금 뒤에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역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요. 문장 내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간접 의문문과 함께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연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간접 의문문과 함께 찰떡처럼 쓰이는 동사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인 이 네 가지 동사가 그것들인데요. 첫 번째 ask, 묻다 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는요. 아이다, wonder, 궁금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ind out. 여기서는 차트가 아니라요. 뭔가를 알게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단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단계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해서 빈칸을 채워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는 유형의 문제였죠. 첫 번째 1번 문장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그녀가 스파게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문장이고요.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가요. 우리 if라는 접속사 그리고 like, 좋아하다 라는 동사가 나타나 있네요. 영어 문장 보시면요. I don't know.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뒤에 이제 목적어 파트가 빈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에는요. 나는 모르겠는데 뭘 써야 될까요? 그녀가 스파게티를 좋아하는지 또는 안 좋아하는지 이 정도의 의미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간접 의문의 어순 기억나시죠? if나 weather 더하기 주어 동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접속사 if를 활용해서요. if, 그렇죠. 그녀가 좋아하는지. she likes 스파게티를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죠.